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준 800m 토요경마 제주 1경주 토요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이거 거의 백판인데 합성방으로 바꾸면 7번만 한마의 빛이 대비전에서 움직임이 없던 맛뿐인데요. 요놈이 한번 빛이 되면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7번 한마의 빛 요놈을 쌍승식 북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자 4번 맛 융고자기가 한방 짜립니다. 쌍복식 7번 4번 7번 4번 주력에 6번 7번 탑날 빛 4번 7번 2번의 선두권입니다. 바깥쪽 7번 탑날 빛 안쪽 4번 등고 대비 7번 4번 6번 1,400m 국산 6등급 서울의 3경주 1호경마 화천 3경주입니다. 5번만 웨스턴건 대비전을 1,400으로 썼어요. 코인마저 가격도 고가의 마필인데요. 자 능검시 모습 충분한 능력이 있겠다. 5번 웨스턴건을 대가리로 갑니다. 7번 애플스타일 9번 천지마켓 10번 이클립스 블랙까지 자 쌍복식 5번 대가리에 7번 9번 10번 자 좀 받쳐놓고요. 주력으로 때리는 한방 선행나가서 버티기 시도한 2번만 예스마담에 완장으로 때립니다. 쌍복식 5번 2번 5번 2번 주력에 10번 5번 웨스턴건이 단독 질주를 이어가면서 선수 구축에 나서 있고 10번 5번 웨스턴건은 단독 선수입니다. 그리고 2번 게이터 리그 출발합니다. 구경제 6경주 1회 2선 마지막 6경주입니다. 1번만 아르크 트루스 게이터 리그 출발 구경제 1경주입니다. 2번 벌마의 해제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6번 세뇌헌터 국산 5등급 밸대의 1800m 경주, 부산 경남의 오경주 금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이런 약편성의 강군에서 두 번째 경주인데요. 이 8번마, 여수 토네이터라는 맞들이 이번 경주 앞에 나설 수 있는,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8번 여수 토네이터 김혜성 기소 이 놈을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1번 크리솔, 시에라 쌍복식 8번 대가리에 1번 8번 여수 토네이터 아직까지 반반 신차 유지한 채로 더욱더 격차 벌리는 8번 여수 토네이터가 지켜냅니다. 8번, 1번, 2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국산 4등급 서울의 7경주 외갑 4행기만 아니면 대가리 능력 있는 2번마 베스트 마야 다시 한 번 안쪽 데이트에서 선행 선입 외갑으로 늘렸지만 잠재력 있는 11번 프린스 데이 2번 대가리에 11번 2번 대가리에 11번 2번 베스트 마야가 3연승 도전에 나서 있고 11번 프린스 데이가 단독 2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3위권 다툼에는 8번 스트렝스를 위협하는 3번 케레르입니다. 3번 케레르가 종반 3위까지 2번, 11번, 3번 출발 때 열리고 서울의 일경주 서유경마 과천 일경주입니다. 2번마 베스트 레이스 2번 잘 받았고요. 안쪽에서 선행도 가고 따라가도 되고요. 승부 의지도 만땅 2번마 베스트 레이스 정복 대가리로 놓고 주력한 바 바로 옆에서 3번마 펠로엘토가 따라 부르는 거리입니다. 상복 중 2번, 3번 2번, 3번 그리고 7번 1마스 앞서 있는 3번 펠로엘토 바깥쪽 2위를 지키는 2번 베스트 레이스 두 발의 격자 1마스 차 유지되면서 이제 직선주로 코앞입니다. 안쪽에 3번 펠로엘토 결승선 가장이언토 냉장고좀